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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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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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호! 야! 어,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나? 어, 배가 고프네 아, 피자를 시켜먹을까? 야! 우후! 여보세요, 피자집입니다 네? 세 개요? 오케이, 땡큐 하하하하 네, 알겠습니다 요오! 우와!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자, 이제 3개 완성! 자, 이제 5라인 출발! 오케이, 렛츠고! 끝! 2개 받아왔습니다! 어우, 배고픈데? 왜 이렇게 안오지? 어? 돌돈다! 아, 피자 왔네! 땡큐! 이야, 맛있는 피자잖아! 우와, 감사합니다! 우와, 맛있겠다! 어? 아니 이게 뭐 꼬르락 소리가 나요? 배고프세요? 하하하하 그럼 우리 같이 먹도록 해요! 그, 그럴까요? 땡큐! 음, 맛있네! 으흠! 으흠! 음! 맛있다! 하하핰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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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준아아! 예준아야! 아빠 왔어! 예준아아! 예준이가 어디 갔지? 여보세요 어 예준아 어딨어 아빠가 이거 맛있는 거 사왔는데 얼른 와서 이거 먹어봐봐 맛있는 거야 어 진짜 금방 갈게 오케이 우와 나 배고팠는데 뭐 먼저 먹을까 우와 이것만 먹어야겠다 우와 맛있겠다 떡볶이다 대박 진짜 맛있다 오 예준아 떡볶이 먹고 있어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매워 아 매워 어 예준아 여기 이거 물 먹어가면서 먹어 땡큐 아빠도 한 번 먹어볼래 아 아니야 아니야 예준이 많이 먹어 아 아 다 먹었다 너무 많이 놀았나 배가 고프네 이번엔 물을 먹어 볼까 이번에는 두 개 먹어야겠다 우와 맛있어 자 와 잘했다 이건 짜장 떡볶이고 이건 크림 떡볶이네 나도 먹고 싶긴 한데 예준이 많이 먹어 콜라도 먹어가면서 먹어 아 고마워 아빠도 한 번 먹어볼래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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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이 많이 먹어 아 다 먹었네 아 다 먹었네 아 다 먹었네 아 이거 해줘 꼭 먹을 게 더 빛나 어이구 마침 뽀로로 짜장면이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예준이가 먹으면 되겠지 아 맛있겠다 어 또 배가 고프잖아 아 이번에는 뽀로로 짜장면을 먹으면 되겠다 우와 맛있겠다 짜장면이잖아 맛있어 맛있어 아 아빠 뭐 먹고 있어 어 아빠가 뽀로로 짜장면이 두 개 있어서 아빠가 하나 먹고 있어 예준이도 같이 먹을까 아빠도 뽀로로 짜장면 먹고 싶었구나 그래 아빠랑 나랑 짜장면 같이 먹자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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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치 아q 아 아빠랑 나랑 나 아이들 연주